오늘 뭐 하는지 아세요? 아니요 지금 저희 앞에 종이 있는데 혹시 이게 뭘까요? 이거요? 관전 포인트 기록진 줄 아 기록진 줄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은 저희가 한 경기에 이 기록지가 몇 장이나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? 한 장? 아니요 한 두 장? 대략 천 장의 기록지가 사용됩니다 한 장이요? 한 시즌이면 약 23만 장의 기록지가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좀 질의 필요가 있겠네요 환경보호도 하고 형들한테 직접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한 장의 기록을 만들어볼까요? 근데 왜 제 사진이 없어요? 형이 요즘 잔차를 하고 있으니까 바나나 먹어 윤식이 형 사진이 귀엽네 뭐지 이게? 스와이프? 스와이프? 근데 경복에는 윤식이 형은 덩치가 크니까 큰 거 먹어 스파이크의 가슴이 심쿵한 그 메시지 있습니다 오 좋다 그거 저희 장중에 붙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? 윤식이 형 사진 찍어 적은 원래 내부에 있어요 안티 만드니까 환경 뭐 이런 거 좀 생각하는 거 있어요? 저요? 환경 문제 있어요? 항상 생각하죠 에어컨 좀 덜 쓰고 냉장고 문 빨리 닫고 차도 친환경 차 사서 전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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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서 알렉스 여자친구 왔어요 갑자기요? 알렉스 여자친구 저는 요즘 애들 힐링되는 거예요 손정기도 먹고 경복이도 먹고 알렉스 여자친구 있고 완벽했다 이거 나중에 딱 모든 선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한 게 제 작품이고 의미 푸는 거 아닌가요? 잘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 근데 어따 써요? 그거 이벤트예요 누구 주는 거예요? 팬들한테 환경보호도 하고 팬들한테 지금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저희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니까요 윤식이 형 스파이크가 가슴에 심쿵 그리고 이게 상욱이는 제가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욱이 온앤온이라고 뒷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 카드 단체 샷 그리고 꿀벌 아 꿀벌이에요? 꿀벌 같지 않나요? 꿀벌이었어? 크면 말벌이 되잖아요 형님 먼저 해줘요 형 먼저 할게 형 하는 거 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고 미치면 넣어서 망쳐요 왼쪽으로 오 손 둘 셋 어? 윤식이 형 잘렸다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죠? 근데 요거 노트도 쓰실까요? 그냥 보관하지 않으실까요? 어? 그럼 우리 기록은 다 보유를 하자 어차피 그 기록은 노자중개 시스템 들어가면 될 것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근데 누구 경기 때예요? 이게 5K 경기이라면 5K전 때 형 팡팡 아니에요? 모르겠어 기억이 없어 그러면 괜찮나요 기록 지키지를 넣고 지키지를 넣고 지키지를 넣고 됐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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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형 어? 형 형 형 자 10장씩 10장씩 됐다 와 넌 100장 안 했네 내가 훨씬 줄 건데 형 이거 원래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야? 응 응 뭔데요?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러분 보내세요 박수 일단 재활용을 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계속 운동만 하다가 좀 이런 것도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껴 씁시다 노트를 갖게 될 노트를 갖게 될 패스님께 한 가지 이게 이쁜 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쁘게 잘 써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우리 카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보일품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잘 간직해 해 주시고 우리 카드 더 응원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요 브이허그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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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